사실 부모의 은혜가 제일 크더라. 그래서 소위 모인 천상의 부처님 법회에 모인 사람이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법문을 오늘처럼 해준다이야. 그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 천상 인간의 수장들이 다 오는데 그때 뭐 대강 기록이고 인천 100만억 대중이었어. 기억나요. 기록이. 아까 주의식이 뭐 건달바, 월천자, 월천지, 월천지, 월천지 그때 모인 대중의 이름이야.